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마음이 막 하다가다한 그런 남편 대변인 아줌마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우리 아이 친구들의 강력한 뺨이 저희 아들의 연약한 손을 때린 걸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먼저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희 아이와 놀지 말라고 하셨다는데요 7살 아들을 키우는 부부입니다 글을 쓰는 저는 아내이고 아이 아빠와 어제 저녁에 대화를 오래 해봤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작성해 봅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지역으로 올해 초에 이사를 왔고요 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어린이집은 집 근처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지난 3월에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다녔고요 지금 저희가 발언을 문제 삼은 그 교사분은 한 차례 교체가 된 새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7월부터 7살 반 아이들을 담당하셨어요 저희 아들은 일단 그래요 제가 봐도 행동이 좋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할게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간 다녔던 다른 기관의 선생님들로부터 아이의 행동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들어왔었어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가 선생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이 단순 장난이나 놀이가 아닌 부분에 대해 주의를 주면 아이가 그걸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굴어서 교실 전체에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또 집에서도 아이의 아빠나 저나 아이를 붙잡고 훈육을 하고 때로는 심하게 꾸짖기도 하고요 놀이 치료도 받기도 했었고 그 외 기타 등등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혹시나 영향을 받을까봐 폰 사용도 거의 금지시키고 아이의 아빠는 몸으로 놀아주려고 항상 계획도 짜고 운동이나 등산 등 많이 다니고 있으며 아이가 저런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늘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너 왜 선생님 말을 안 듣니? 라고 물어보면 아들은 항상 억울하다고 말을 해요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선생님이 보는 것과 달라서 자기도 억울하다 이거죠 아들에게는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생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선생님과 상담 시에는 저희 아들의 억울했던 부분도 전달을 하면 또 다른 입장으로 되돌아오니까 어린이집에 다니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선생님 말이 옳다고 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는 거의 말을 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좀 억울해도요 아침마다 항상 저와 약속을 하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을 스스로 읊게 한 뒤에 그런 뒤에 보내고 하루종일 내내 마음을 졸이다가 오후에 하원을 시키러 가요 최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저희 아들과 친한 A와 B가 있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A한테 저희 아들과 놀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A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닌 아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면전에다 그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넌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웃고 A랑 같이 계속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말만 했으면 제가 가슴이 철렁하진 않았을 텐데 저번에는 B한테도 너 꽁꽁이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대요 그때 B가 아니요? 라고 하자 그럼 꽁꽁이랑 같이 놀지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A와 B는 같이 놀고 아들만 따로 혼자 놀았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꽁꽁이 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A랑 B도 같이 들은 말이라고 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저희 아이 아빠 입장입니다 저희 아이가 영향을 줄까봐 따로 놀게 하고 싶었으면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럴 게 아니라 A와 B를 따로 부르든지 따로 유도하여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싶다가도 아이 아빠 말대로 한 번은 말씀을 드려봐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육교사분들이 계시다면 저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를 손가락질 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저기요 아줌마 이렇게 이 악물고 외면하지 말고 제발 애한테 약 좀 먹여요 대댓글 놀이 치료가 웬 말입니까? 제발 내 아이가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에 비해 행동이 너무 과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제발 좀 부탁이니까 병원을 가세요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라고 2번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까? A와 B의 엄마가 님 아이와 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거란 생각은 진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악물고 안 하는 겁니까? 나도 이럴 확률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님 아이랑 놀지 마 이거보다는 A야 B야 우리 따로 가서 놀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글쓴이의 아이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즉 거짓말하는 거지 애들 거짓말 잘해요 2번 아이고 좀 있으면 A의 뺨이 우리의 손을 때렸다 이렇게 말을 하겠구만 그러니까요 달달달달 3번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른 말들은 듣는 등 마는 등 하더니 또 그 말은 귀에 팍 꽂혔나 보네요 꽁꽁믿네 같은 집이 여기 또 있네 A랑 B 부모님들에게 항의가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정말 안 해보는 겁니까? 그리고 A나 B에게 따로 놀지 말라고 언지를 하거나 같이 안 놀게 유도를 했다면 맹세코 클레임 안 걸 자신 있어요? 제발 좀 솔직해집시다 4번 아이가 잘못한 게 확실한 상태 그리고 교정도 마찬가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의 다소 거슬린 표현이나 행동을 꼬투리 잡고 싶은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아이니까 어른이 좀 봐줬으면 좋겠고 내 아이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죠 엄마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요 조금만 크게 보세요 훈육이 되지 않은 7살 그것도 남자아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반드시 그리고 훨씬 더 큰 사고를 치는 아이가 될 겁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을 했지만 선생님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당장에 선생을 교체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후련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스니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영 훈육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면 아이의 행동이 교정될지 진심으로 상담하세요 그 어떤 쓴소리 또 과격한 지도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저자세로 여쭤러보라 이겁니다 납작 엎드리라고 선생님도 사람이에요 힘든 아이 교정이 되지 않는 아이 답이 없는 부모에 냉정하게 대하다가도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한 수 접는 법입니다 힘들어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가도 도움을 원하고 반성하는 부모 안쓰러워서 한 번 더 노력하게 되는 거 역시 바로 사람이니까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같이 키워야 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 키우는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낮춰야 됩니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한 상황에서는 아이 뒤에 서 있어야지 아이가 잘못한 걸 알면서 이런 상황에서까지 아이 뒤에 서버리게 되면 그러면 제일 망가지는 건 다른 사람 아니야 바로 내 아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들이 내 댓글 와 이건 진짜 조언이다 눈물이 다 나오네 쓴이는 선생님 조절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당장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요 2번 진짜예요 진심 어린 조언이네요 쓴이 꼭 보고 이거 느끼시길 바랍니다 쓴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원해서 저 정도까지 말을 하는 거면 님 아이 지금 진짜 바닥인 거예요 빨리 인정 좀 하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 커서 밑바닥 인생 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요 3번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평소에 문제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개된 장소나 우리 꽁꽁이가 보는 데서 아니라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로 얘기해 보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4번 이거는 개별적 지도가 아니라 제발 지도를 먼저 좀 해서 보내라 이거요 그리고 애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 생각 안 해보냐? 5번 이거 100%다 A와 B까지 물들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애들 부모가 진상을 파악한 뒤에 선생에게 따로 부탁을 한 거지 절대 같이 못 놀게 해달라고 내가 A와 B의 부모라도 그랬을 거야 좀 과하다 싶어도 분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다 이거지 클레임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을까? 선생 불쌍하다 6번 홈스쿨링 하세요 내가 부모라도 님 아이와 절대 못 놀게 했을 겁니다 아니 본인들도 케어가 안 되는 애를 지금 누구들로 케어를 하라는 겁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님 아이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절대 맡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이일 뿐입니다 글만 봐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선생님이 전문의사 수준으로 아이를 맡아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그냥 도둑놈 심보라는 걸 네가 알아야 돼요 애 놀지 못하게 뭐라 할 게 아니라 지금 님이 집에서 키워라 이거예요 돈 쓰기 싫으면 집으로 데려가 7번 저는 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저희 원 7세반 아동이 계속 떠올라 글 남겨봐요 저희 어린이집에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친구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고 때리고 또 수업할 때 다른 행동을 해서 방해된 적이 많아요 열의가 있는 우리 7세반 선생님이 훈육을 하면 이 아이는 항상 제가 먼저 나를 무시해서 때렸는데 나만 혼내는 건 억울해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선생님 때리고 욕하고 다음 활동으로 이동해야 할 때도 막무가내로 버팁니다 자기 편 안 들었다고 다른 아이들까지 다 돌봐야 하는 교사는 원장인 저에게 부탁을 하고 다른 아이들을 보든지 하는데 활동에 많은 방해가 돼요 다른 부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친구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썼을 경우 훈육은 하지만 6개월 넘게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나아지는 게 하나 없으니 또한 다른 부모들의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지친 교사는 그 아이의 훈육은 간단히 넘기고 다른 아이들에게 제 옆에 가지 마라 다른 곳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아동학대에 고을리 존중법이 생겨서 유치원 학교에서는 꼭 배워야 할 것들도 아동학대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훈육보다는 별일 없이 그냥 졸업하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얼른 가라 이거지 아동학대라면 신고 안 당해본 어린이집 유치원 없을걸요? 할 말 정말 많지만 그렇습니다 8번 어린이집 보내면 안 될 아이 같은데 일단 가정에서 교육을 더 시키고 그런 뒤에 어린이집 보내세요 당장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도 아이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어린이집 선생님 친구 탓을 합니까? 선생님 다른 아이 다른 아이들 부모 입장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오죽하면 그런 소리가 나왔겠냐고 오죽하면 지금도 힘드니까 절대 홈스쿨링은 안 하죠 죽 꽁꽁 내도 돈 아무리 많아봤자 학교 보내는 게 사회화 때문이 아니라 힘드니까 보내는 것 같잖아요 2번 진짜 저런 애랑 우리 애랑 같은 반대를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인성교육은 집에서 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거 아닌데 아휴 진짜 부모들아 애 좀 제대로 키웁시다 9번 애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A랑 B한테 사실 확인부터 해라 이 아줌마야 끌 끌 끌 공감합니다 아들 억울하다는 거 이거 좀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애들 심리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야 문제야가 아닌 애들도 똑같다 이거라고 10번 쓴이 아이의 상처요? 아니 그럼 그동안 쓴이 애랑 같은 기관 다니며 상처받은 애들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건 하나도 생각을 안 해보는 것입니까? 정말로? 11번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이건 학대입니다 당장 퇴소시키고 가정 보육을 하세요 학교도 절대 보내지 말고 홈스쿨링 하시고요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거죠 아이는 워낙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안 될 수 있어요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그래 해도 할 수도 있죠 철이 없고 어린 아이니까 그런데 부모라는 사람이 숲을 봐야 되는데 이 나무 하나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이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외면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왜 그걸 모를까? 참 깜깜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응?